술 한잔 하실래요? 아 맞춤 난다. 우리 딴 데로 옮길까? 아까 들어갈대요. 그래서 들어오래요. 술 한 명 더 시켰어요. 사장님 근데 여기 아까는 갈 때까지 먹으래서 술 한 명 더 시켰는데 맞추면 안될까?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? 들어올 때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죠. 그때까지 한 대여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9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도 아직 다 안먹었는데 가라면 어떡해요?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. 들어올 때 아니 가라니깐요. 마치 잘할 수 있어요. 가래지요. 갑시다. 꽃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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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mnieiego 꽃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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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paused 쎄 pelos? 얘들아 꽃? 그거 쟈 나. ela 그때 여기 도TE 매운 꽃? 무거Victor protein 양도 많다. 하지만 ead 응 나왔어 잘 먹을게요 응 소주 딱 준비해갖고 다 먹으면 되지 잘 먹을게요 우와 살 봐라 봐봐 이게 다 살이다 여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온거야 우와 살 봐 진짜 장난 아니다 맛있겠지 이거 사라고 바르고 미나리 콩나물 또 부산 아구찜이 맛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아구곤이라던데 아구곤이라고 불러 부산에는 아구찜이라거든 한잔해요 오 맵다 오 맛있다 스트레스 풀리네 아 진짜 살 많다 나 원래 소주 못 마시는데 엄마랑 먹방 하면서 맥주보다 훨씬 낫더라 위에 부담도 없고 내가 밥을 많이 못 먹을 때 보니까 배가 부른 게 맥주 때문에 그랬던 거야 마이크 잘 들려 고마워 자 짠 소주 이제는 다네요 전에는 아쿨랭소가 다네요 자 안주 먹을게요 술이 쓴 날이 더 좋은 거야 술이 닿는 날은 사람들이 그거래요 그럼 뭐라하노 미쳐날뛴다니까 술 닿는 날은 여기 반찬도 엄청 내가 이 동네 맛집을 다 다니고 있거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데 다 다니고 있어 우리 엄마 입맛있다 반찬봐 반찬 진짜 잘 넣어 이거 배달 시켜도 진짜 잘 넣어 집에 엄마 가게 가면 맨날 있다 아쿠찜이 맨날 시켜 먹는다 그래갖고 내가 오늘 여기 왔지 처음엔 조개구이 먹을까 여기가 올까 하다가 여기로 왔어 우리 엄마가 완전 만족해요 이거 맵게 해달라면 맵게 해달라고 순한 맛 해달라면 순한 맛으로 해주고 이것도 맛있더라고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 아 맛있난다고 딴 데로 옮길까? 아까 들어갈 때는 갈 때까지 그래서 들어오래갖고 술 한입 넣으시겠네 변도 안 먹었네 사장님 근데 여기 아까는 갈 때까지 먹으래갖고 술 한입 더 시켰는데 뭐 맞히면 안될까?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? 들어올 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갈 때까지 한 대여갖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9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도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가라면 어떡해요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들어올 때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들어올 때 아니 가라니깐요 같이 잘할 수 있지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지요 뭐야 여기에는 이것도 준다 조개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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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네 저 안내님의 팬으로써 고마워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주